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경제도 백신과 치료제가 필요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습니다 마치 자기 돈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이 문장은 2월 2일 날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영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한 발언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또한 그는 이런 말도 더합니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이낙영 대표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우리를 일축하는 발언도 내놓았습니다 우리의 재정은 상대적으로 튼튼합니다 작년 재정적자는 주요 42개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편입니다 국제기구들은 재정에 적극적 역할을 권고합니다 이 땅에 생각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예상해 오고 있는 가설은 하나로 모아지게 됩니다 한국의 재정중독현상 이른바 포퓰리즘 현상은 빼아픈 종말이 오는 순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아마 생각을 좀 깊게 하고 사는 대다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인식일 것입니다 이런 가설이 단순한 가설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될 가능성이 점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표를 의대하는 입장에서 이를 제어할 수 없게 되었고 마치 경매시장처럼 여기서 100원 지출을 부르면 또 다른 곳에서 200원 지출을 부르고 또 맞대응하는 사람들은 300원 지출을 부르는 그런 위험한 현국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그런 전망처럼 보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나이가 든 세대들은 자기의 슬화에 있는 자식들을 생각하지만 말과 달리 다음 세대 전부를 생각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다고 봅니다 물론 말은 생각한다고 그렇게 하지만 실제 행동은 아마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재임을 마치고 나가게 되면 최소한 400조 정도의 부채를 늘리고 나갈 것으로 봅니다 그럼 1년 동안에 거의 매년 재임 기간 동안 100조 원 정도의 부채를 늘리게 된 겁니다 참고로 외환위기 당시 우리가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 60조 정도의 재정을 투입했고 그 가운데 제법 많은 비중이 회수가 됐습니다 다음 질문은 신용평가사 피치의 발응입니다 이낙연 당 대표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좀 다른 모습입니다 2월 3일자 동아일보에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사의 아시아태평양 담당 책임자인 제러미 주크 씨의 짧은 인터뷰가 실려 있습니다 확신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을 위해 당정의 손실보상제 입법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만 향후 2년에 걸쳐서 재정부양책이 철회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철회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철회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겁니다 저의 해선은 이것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이란 명분으로 지금은 돈을 풀더라도 대규모 재정에 기댄 부양책이 앞으로 쉽지가 않을 것이다 재정 여력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또한 이 담당자는 한국 정부가 재정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한국 국가 신용등급 평가의 핵심 고려사항이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저의 해설은 피치사의 아태 담당자의 이야기는 한국 정부가 재정을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따라서 국가 신용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에 또 담당자의 이야기는 손실보상제 입법과 관련해서 한국의 재정정책은 2021년에도 성장을 지원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향후 2년에 걸쳐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책이 점진적으로 철회될 것으로 봅니다 행팬이 안 될 거란 이야기죠 돈 나눠주는 것이 저의 해설은 피치사의 아태 담당 책임자의 이야기를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돈을 그냥 뿌리는 식이 아니라 성장기반을 조성하는 쪽으로 정부 재정을 사용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투입해서 국내 총생산을 늘리는데 기여하는 재정성수효과가 높은 분야의 돈을 배분하지 않고 지금처럼 나눠 먹고 써버리는 쪽으로 재정을 계속해서 투입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피치사의 아태 담당 책임자의 이야기를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주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피치사는 2020년 10월 한국의 신용등급을 AA-로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이 등급은 투자등급 10단계 가운데서 네번째로 높은 등급으로 영국과 홍콩과 대만과 벨기에 등이 속해 있는 그런 그룹입니다 당시에도 피치사가 한국 신용등급을 후하게 평가하면서 전제조건을 달았습니다 그 전제조건은 재정건전성에 따라서 앞으로 신용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2020년에 40%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58.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파른 인구 고령화로 재정부담도 앞으로 계속 커지기 때문에 이런 예상치를 뛰어넘을 정도로 악화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봅니다 특히 국가 채무 비율은 2018년도에 35.9% 2019년도에 38.1% 2.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과거 10년간 완만하게 상승하던 것과 확연히 다른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거의 40%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40%를 마지노선 정도로 성력 정도로 얘기해왔으면 절대 40%는 넘어서서서 안 된다 그러나 뭔가를 깰 때는 항상 그 이유를 잘 찾아내는 것이 또 사람입니다 이 아태의 책임자 주크 씨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인구 고령화는 한국 경제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의료비와 복지 비용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 후반대까지 올라가면 지출 부담이 재정을 실험대에 올리게 할 것입니다 한국의 올해 예산 규모는 558조입니다 경제 규모는 1분의 3분의 1인데 반해서 예산 규모는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그만큼 국가가 자원배분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국가가 자원배분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돈을 낭비하는 것, 재정 낭비가 심하다는 것을 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17년도에 문정부 출범 당시에 국가 채무는 660조 원이었지만 2021년도에 956조, 약 296조 원이 넘었었습니다 아마 퇴임할 때는 400조 원 정도 육박할 것으로 봅니다 같은 기간 동안 국가 채무 비율은 국내 총생산에서 36% 차지하던 것이 47.3%까지 급등한 겁니다 돈을 잘 쓰고 물러나는 정권이 되겠죠 우리는 교역을 해서 근근히 이렇게 수지를 맞춰놔야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외부 교육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나라 전체가 항상 휘청거리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숙명입니다 구조적인 특징이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국가가 돈을 쓰는 걸 보면 마치 내일이 전혀 없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지금 그냥 닦아 쓰고는 그냥 만다는 생각밖에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큰 어려움을 맞이할 때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좀 비관적인 그런 전망입니다마는 나라 일하는 사람들의 행동이라든지 지금 전반적인 시대정신 그리고 재정에 중독되어가는 우리나라의 보통 많은 그런 시민들 세금에 의존해서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숫자들이 계속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속이의 괭일기가 돼가지고 그냥 마지막까지 가야 아뜨거 이렇게 해야 그때 정신을 차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후손들한테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겁니까 우리가 앞세대의 그 헌신과 노고 때문에 지금 편안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다음에 아이들 세대에는 엄청난 비용을 저는 빛을 각별하게 대하는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빛이란 게 한 번 지우고 나면 잘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날라가지 않죠 정발하지 않죠 이런 점을 정말 이번에 정권을 맡은 사람들은 참 역사에 큰 죄를 짓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주 냉정하게 저는 매사를 이렇게 보니까 큰 어려움을 맞을 때까지 돈을 쓰는 그런 관행이나 관습이나 이런 거가 계속 되겠죠 항상 한국 역사에서는 늘 그렇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법이 아주 드물죠 항상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허둥지둥하고 울고불고하고 난리법석을 치죠 돈 아껴써야 됩니다 돈이 피하고 같은 거죠 피입니다 피 피를 아끼지 않습니까 피가 흐르지 않도록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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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preventiniz 고맙습니다 고마 mascara